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김장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죠. 그런데 올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탓에 소금값이 크게 올랐고 고춧가루도 가격이 올랐으며 박스값까지 올랐습니다. 절임배추로 김치를 담그려면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된 거죠. 그 탓일까요? 알몬배추 파동 등으로 멀리했던 중국산 김치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. 3분의 1값이거든요.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대형마트. 김장철을 앞두고 일찌감치 절임배추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. 단가가 높은 영월 고랭지 배추는 20kg에 4만 9천 원, 해남 일반 배추는 2만 9천 원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4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. 이 정도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. 한 3만 7천 원 또? 작년에가? 많이 어려운 것 같으세요? 네. 아니 워낙 비싸다니까. 영월 거는 내가 맨날 쓰니까. 배추값은 금배추 소리가 나왔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다 소금값마저 오염수 논란의 생산량 극감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. 굵은 소금의 소매 가격은 5kg당 1만 4천 2백 원대로 1년 전보다 27% 올랐습니다. 그나마 지금이 싸고 김장철이 다가올수록 절임배추 가격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. 조정하죠. 소금 한 푸대에 2만 원에 샀던 것들이 6만 원이에요. 수건비도 마찬가지죠. 모든 자재는 다 올라요. 희한하게. 고춧가루 소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13% 오른 킬로그램당 3만 5천 원. 이렇다 보니 알몸 김치 파동으로 줄어든 중국산 김치 수요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.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익 김치는 올해 8월까지 18만 7천여 톤이 국내로 들어와 지난해보다 1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